파랗게 보여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섯 살 일곱 살 김윤석 남윤서예요 김근영이요 저도 일곱 살인데 김근영이도 일곱 살이고 엄마 아빠 둘 다 좋아하고 디디도 둘 다 좋아해요 엄마예요 민승이는 엄마가 왜 좋아요? 종양이 표정을 웃기게 하고 말도 웃기게 해요 그녀의 강아지로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흥 밖으로 Geb아나라 첫날들 학교 하트 그루게 생겼을 것 같냐? prod 그의 나리 바람까빨 부들부들 빨리 부들 분홍분홍하고, 그리고 또 카드처럼 생겨봐요. 네. 엄마한테 선물해주고 싶어요? 인생이랑 하고 싶지 않을까요? 네. 겁나 보셨어요? 응. 여기 누르면. 응. 여기 안 나와. ysis니아 가시옹사